아 뭔가 좀 어색하네요 되게 우리 더비들 노골적이다 댓글이 아 저 약간 좀 낯가려요 여러분 좀만 천천히 다가와주세요 너무 그렇게 막 조금 뭐라야되지 되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면 제가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좀만 우리 거리를 두고 좀만 워워 릴렉스 저는 만약에 연예인을 이 아이돌을 안 했더라면 과연 뭐랑 잘 어울릴까요? 무슨 과? 어느 대학 무슨 과가 잘 어울릴까요? 아니 내 남편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 남편 할 과? 이게 뭐야 이게 좀 노골적이라는 거야 그거는 아니고 사귈 거야 제발 아니 선 긋는 거 아니고 선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선 긋었어 정색 안 했어 나 뭘 정색했다고 그래 요새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여러분?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럽다 했잖아 이런 내가 지금 댓글 보면은 더비 뭐해? 뭐 너 생각 요새 뭐가 재밌어? 상현 오빠 생각 아까도 뭐 결혼할까? 뭐 할까?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인명이고 채팅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만나면 얘기할 수 있어? 못 하잖아 그죠? 만나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할 거잖아 되게 서슴없이 얘기하네 아 정말 근데 나도 하면 해 미안한데 아 못 해 나 사실 못 해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잘 못 해 미안 대단하다 우리 탑이 대단하다 산책하기 좋은 장소 추천해줘요 아니 아니 산책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달라 했는데 우리 집이 왜 나와 우리 집이 왜 나오냐고 두 장소 운치고 아무쪬고